삼겹살이 스웩이 있어요. 진짜 거짓말 꼬는 삐지도 안 못하고 칼릉보다 맛있어. 진짜 기가 막혀. 야, 장난 아니야, 진짜. 왜? 하나 맛 좀 보자, 맛 좀 보자. 이걸로 김치찌개 하면 진짜. 그냥 저거 물 넣고 끓여도 맛있겠다, 그냥. 그냥 봐도 맛있겠다. 야, 김치 이거 싸 가고 싶어. 야, 갑자기 안 가고 싶어졌어. 김치 진짜 맛있어. 나 일해도 되니까 안 가고 싶어. 애타는 핸드폰으로 대밍이 없어졌지. 갑니다. 호나 너무 세게 하지. 살살 해도 돼, 살살. 급해서, 성적이 급해서. 어, 천천히.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렇지. 급할수록 빨리 가야지 뭘 돌아가냐. 급한데. 볼다리로? 두들기기 뭘 두들기야. 그냥 갈 거 가면 되지.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김치볶음. 또 왜 또요? 오, 끓는다 이제. 좋았어. 오, 무럭고이. 아버님, 그림이 나오는데요? 어? 그림이 나오는데요, 좀. 아따, 얌전히 누워있다, 둘이. 한 마리였으면 그림이 안 나왔어. 두 마리여서 지금 그림이잖아. 됐어? 오, 됐네. 주인 씨가 여기다가 올리면 돼요. 야, 굳자 이제. 자, 하나씩 올려. 아니, 그건 나중에 해, 야채. 자, 하나씩 올려. 아니, 그건 나중에 해, 야채. 아, 웅이 하고 싶어? 해, 해. 해, 민희 해. 해, 민희 해. 웅이 이따 해. 와, 금방 눕는다. 진짜 금방. 이게 꽃이 달걀여서. 자. 오호. 우와. 이거 앞에 미나이가 고사로도 될 것 같아. 야채. 더워, 더워, 더워. 김치, 김치, 김치. 야채. 야, 비주얼. 사진 찍고 싶다. 야, 우럭은 말리는 거냐? 뭐냐, 이거. 반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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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럭은 뭐야, 이거. 명태 느낌으로 가자. 어? 우럭은. 바닷바람에 말리고 있는 거지, 지금. 일단 그럼 고사리부터. 고사리랑 미나리부터. 사이드로, 사이드로. 사이드로, 사이드로. 고사리랑 사이드로 하고 흑잇살 딱 넣고 먹으면. 아니, 안쪽으로, 안쪽으로. 야, 우리 뭐 때로 하면 돼. 아버지도 감독하실 때 말만 했지. 소실이 다 알아서 있어. 전략 전부 없었어요. 그게 전략이야. 선수들이 생각하게 하잖아. 큰 그림을 그리셨던 거야. 야, 후니. 잘한다. 자, 먹읍시다. 잘 먹으세요. 잘 먹으세요. 야. 야. 와, 삼겹살. 삼겹살 장난 아닌데. 삼겹살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다고. 이게 솥뚜껑이라는 거야, 진짜. 나는 그걸 해 보고 싶었거든. 가마솥 솥뚜껑에 삼겹살 구워보네. 오늘 했네요, 면. 그렇죠? 응. 확실히 삼겹살 느낌 자체가 달라. 삼겹살이 스웩이 있어요. 삼겹살이 스웩이 있어. 네. 김치찌개, 김치 진짜.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 시원하다.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야. 김치. 김치 맛있는데. 김치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건 또 김치가 맛있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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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 형, 죽지 마, 형. 야. 생선 먹어봐봐, 이거 우럭. 우럭 고기가. 아, 진짜. 이거 진짜 겉바속주야. 아, 이게. 꼬셔, 꼬셔. 눈내가 안 나고. 형, 손질이 잘하셨네요, 정규요? 어제 확실히 쉬니까. 대기 열심히 했어. 에너지가 좋아. 아, 이거는 진짜 평생 못 잃겠다, 이 맛은. 진짜 하얗지 않아? 얘는 여기에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옷을 벗겨놨어. 얘는 바다에 살았는지도 모를 거야, 지금. 진짜 깔끔하게. 소금에 지금 내장까지 머리에 다 벗겨놨어. 우와. 이게 머리부터 넣어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우, 좋다. 이거 바로 먹어도 되겠는데? 야, 폐술이 잘한다, 우리 씨. 오, 해삼. 힘들어할 줄 아시네요, 아버지. 안 쓸려, 안 쓸려. 그래서 해장이 되게 딱딱하지? 진간장을 한 5스푼만 넣을 것 같아, 한 3. 혹시 모르니까. 레이스팅가 너무 잘. 그다음에 다섯만 원을. 아, 이거. 아, 말 부싸게 만네, 옆에서. 아, 말 부싸게 만네, 옆에서. 아, 뭐 다섯만 원, 베스트 에프고. 내가 망치면 아버지랑 형은 상관이 없는데 손님들이 오셨잖아. 그래서 진짜 신중한 거지. OK, OK? OK, OK. 맛도 다진만 해. 아, 맛있겠다. 오, 아, 추워. 쌀아이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형. 너 이제 자화자찬 하겠네. 자화자찬 준비 좀 할게요. 해봐, 한 번. 나 좀 더 끌어야 되지 않아? 더 끌어야 돼. 나 지금 민미해. 10초, 10초. 10초로 되게 조금 넣어. 야, 와, 다시 술 왜 넣어? 백종원 선생님 들어왔는데. 아, 그럼 넣어야지. 바로 넣어야지. 관투 와. 정말 조금. 와. 와, 맛보다 그거 다 먹는 거 아니지? 어? 시원하다, 아주 그냥. 형, 비주얼은 지금 6석클 슬라우텔급이야. 야, 대박이다, 진짜. 야, 너. 야, 맛있겠다, 야. 가는 길을 찾았다, 여기 와서. 나 구워야겠다. 그 식단 푸름도 배반. 뭐야, 그거? 그게 뭐야, 그거? 수사병? 수사병. 기가 막힌다. 그냥 낚시를 얼음에다가 쫄려. 야, 생물 아니야, 이거. 어? 생물이시. 야, 지금 얘는 살짝만 대체를 해야 돼. 딱딱해지니까요? 어, 질겨져. 투하. 아이고, 또 이렇게 먹으면 돼. 알잖아. 맛있게 먹으면 돼, 지금. 맛있게 먹으면 돼, 지금. 궁금하네, 이거. 진짜 거짓말. 진짜 거짓말. 삐지도 아플 때고 하는 것보다 맛있어. 진짜 거짓말이야. 진짜 기가 막혀. 야, 장난 아니야, 진짜. 야,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떡보다 맛있어. 근데 이게 낙지가 특수하니까. 아, 근데 낙지가 진짜 맛있다. 난 원래 낙지 잘 먹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국물 한번 맛봐야 돼. 국물 맛있네. 국물 최고. 국물 맛있네. 국물 맛있네. 와, 훈cap하다. 진짜 훈터 이야... 분명 우리가 요리가 늘었어. 야, 물에 좀 덜어봐, 물에. 다리? 물에? 응. 이야, 옷이 잘 먹네. 몸에 좋은 거 다 체결해가지고. 아, 해산비가 바다에. 인삼? 바다에 산삼? 바다에 산삼 아니야. 기께도 안 모르니까 그냥 바다에 근거. 바다에 몸에 좋은 거 있잖아. 밥하고 먹기면 돼, 밥하고 먹기면 돼. 자, 자, 자. 빨리 먹자. 이리 와, 먹어, 먹어. 아, 힘들어. 양도, 양도. 달고 있네. 달고 없어. 달고 있어. 달고 있어. 달고 있어. 왜 이렇게 잘 먹는 거야? 잘 익었어? 음. 되게 맛있다. 잘 먹었다. 잘 먹었잖아. 김진이 하러 갔어. 아우, 살 것 같다.